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빅텍하고 휴니드 전쟁 관련 주죠. 월요일날 가장 핫한 종목은 아마 빅텍이 될 겁니다.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휴니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시가 급등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99%입니다. 이 두 개는. 시가는 높게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단발성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좀 더 지속적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세력들의 매집 형태는 보입니다. 세력은 상당한 매집을 한 걸로 지금 차트에 나와 있고 거래는 상당한 대폭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 내내 단기 수익 종목으로 아주 뭐 시장에 거의 강한 세력들이 가장 크게 들어와서 단타 흐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 너무나도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주말 사이에 아주 큰 건이 두 개나 나왔죠. 대만 총통선거 중국 거부감이 전쟁 위경 앞섰다 해서 지금 친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집권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 승리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또 대만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는 이런 무력 경제, 전투기 왔다 갔다 그랬었죠. 그런 부분과 또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또 개입을 또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다 보니까 개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서 이런 갈등이 또 고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전세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제재 중국 역할론 미국 북노 미사일 거래 제동 박차 그리고 김정은 전쟁 결심 허세 아니다. 이런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갑자기 친구가 지금 올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영국, 예멘 방군에 첫 공습했다. 이런 미국 유조선을 납부해버리고 아주 그냥 막장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주 심각한 방향으로 지금 전세계가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런 게 빨리 마무리 좀 되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세계 분위기죠. 주가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주가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라시를 만들고 증시해서 아주 강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에 북한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연평도 도발을 3일 연속으로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민족 대단결 이런 거 남한하고 연결고리들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버리고 있죠. 지금 이런 소식이 주말에 나왔습니다. 주말에 이제 대만건, 북한건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에 대한 소식이 지난주 말부터 나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지금 소식들이 크게 쏟아져 나오면서 먼저 빅텍이 거래량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1,400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면 시장의 단타 세력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세력들이 크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에서 한 번 크게 시세를 한 번 줬고 그리고 243원을 터치하고 다시 큰 하락을 만들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연평도 도발 이런 부분으로 급등했는데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세력이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3,800만 좀 매집하고 그 다음에 4%는 더 빠졌죠. 보통 이 단발점은 끝이 났는데 윗골이 계속 달면서 계속해서 버텨내죠. 연평도 사기 지속이 되면서 버텨내면서 주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장대양봉에서 버티고 윗골이 계속 흔들면서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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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집 이렇게 매집이 상당히 많이 됐죠. 이렇게 매집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계속 매집하면서 거래량을 많이 태우면서 매집했습니다. 결국은 금요일날도 7% 오르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주말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한 번 대상승이 나오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밑으로 밀려 내렸죠. 그리고 4,4,8선 터치하고 매집을 하고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다시 소정이 되고 다시 매집하면서 올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는 아주 높게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이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 매집은 잘 됐고 주봉상으로도 매집이 잘 됐죠. 그러면 일봉상으로도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이런 상황에 시가는 상당히 높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4,4,8선을 일단 넘겨서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5,390원 정도 넘겼죠. 5,4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고 이 시작을 하고 이 정도로 시작할 건데 시작하고 처음에는 크게 막 흔들어내면서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렸다 은봉이 나왔다가 이런 작업이 조금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등해서 시작하면 보통 은봉이 보통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게 단발성으로 본다면 여기서 매집 많이 하고 이런 뉴스들 소식이 많이 떴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크게 흔들면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긴 은봉 이런 거 이제 은봉을 하나 만들면서 마감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분위기와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지금 지속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빅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차트가 상당히 볼변 상단 탁 올라가고 있죠. 뭔가 세력이 개입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입이 떠서 시작을 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마냥 상당히 많이 터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크게 뛰어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크게 뛰어넘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단타 기회가 아주 크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아래위에 흔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마감이 될 만한 이런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발성으로 시장 인식을 해버린다면 여기서 많이 매주어서 높게 저해서 매도 많이 하고 여기처럼 거래 확실해가지고 매도 많이 하고 아래위를 크게 흔들면서 마감을 시켜버리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매집이다. 그러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위치에서 이 정도의 환경 글로벌 환경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가 위치도 높지 않죠. 그러면 한번 밀 올린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하고 나면 아마도 이런저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 세력들은 또 크게 흔들죠. 실가에 공약하기보다는 시작을 하고 항상 보통은 꼬리가 달립니다. 여기도 보면 시작하고 밑꼬리 있죠. 밑꼬리 있죠. 밑꼬리가 없는 점은 없었죠. 시작을 하고 나서 분위기 좀 보고 밑꼬리가 좀 달리고 하락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분봉상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금 보면 5분봉상에서 시작을 하고 쭉 올라갔다가 분봉을 밀려죠. 이렇게 밀려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조금 밀렸는데 다시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시가를 돌파하는 수준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계속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는데 시가 높인 상태에서 아마 조정을 좀 한번 흔들어 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흔들고 나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처럼 시작하고 쭉 흔들죠. 흔들고 나서 또 흔들고 매수세가 들어와버리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잡힐 거다.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크게 밀리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아주 전쟁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크게 후끈 달아오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기다가 휴네드도 같은 모양새죠. 같은 모양새다. 여기서 크게 올라섰다가 2,4선 4,4,8선 돌파하고 다시 내려서 상받아서 잡아주고 계속해서 매집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얘는 현재까지는 2등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휴네드는 2등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의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올려놓은 상황에 윗골이 계속 달면서 계속 매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와중에 주말에 큰 건이 소식이 터졌기 때문에 시가는 당연히 높게 시작을 하고 흔드는 작업이 나왔을 때 하방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기회를 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주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여기서도 매집이 크게 됐죠. 그리고 두 달 조정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구름대 돌파를 하고 2,4선 4,4,8선 까지 돌파하면서 한번 파동을 흔들어 흔들어 되겠지만 전체적인 파동 자체가 분위기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이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질 거고 단발성으로 음봉 나오고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흔들어 대고 며칠간은 적어도 며칠간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그런 글로벌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뉴스의 매매는 원래 안 좋습니다 뉴스의 매매는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 매집을 하고 높게 시작해서 음봉을 흔들어 대다가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 거래량을 태우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강한지 아니면 아래로 가려는 에너지가 강한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피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갭을 띄웠는데 만약에 아니 아마 흔들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흐름이 흘러내릴 흐름이 아니고 흘러내리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밑고리가 달릴 때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비들 좀비들 probable ㅁ Climate 지도 프 Tal Good Schnap проблема 감사합니다.